렛츠월드의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세븐틴의 에스피스 정하 민규 버논 조슈왕입니다! 안녕! 네 지금 저희는 마리큘레르 9월호 홍보처럼장에 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첫째 공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알람 끄기! 알람을 잘 못 끄기! 알람을 무시하고 계속 자고 안 일어나네 맞는 것 같아요 아니 태어난 시간 아는 사람 있어? 잘 몰라 저는 97년 4월 6일생이고요. 몇 시에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싫어했던 과목 수학 사회 사회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체육 그 다음에 싫어하는 과목은 국어사회 그래 내가 널 안 다릴 거 같아 왼쪽부터 신경을 왼쪽부터 신습니다. 왼쪽 왼쪽? 왼쪽 왼발잡이여서 어쩔 땐 둘 쪽 같이 신던데? 왼쪽부터 신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저 알 것 같아요 아니 난esi 나도 risk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싶어요 정말 이미 기르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검정머리를 염색하고 머리카락로 kaikki 잘라보고 싶다 사막여우 고마뱀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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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도 잘 맞다 저는 귀여운 토끼입니다. 우지! 우지요? 우지! 작곡도 할 수 있고, 노래도 잘 부르고, 출도 잘 추고, 끼도 많은 것 같아서. 하지만 호시? 아끼는? 아주 나이스. 만재? 울고 싶지 않아. 트라우마. 제가 제일 아끼는 곡은 트라우마입니다. 오, 맞혔어. 한숨을 왜 쉬어? 왜 한숨 쉬어? 너무 멋있어서 샷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오늘의 얼굴은 안 부어서 쉴 수도 있고, 다 다르지. 아니야, 부었네, 안 부었네를 먼저 보는 거야. 맞아, 맞아. 왜냐면, 하고, 여우. 왜냐면을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 여우를 제일 많이 하고. 여우.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굿모닝 하면 여우. 인생은, 인생은, 인생은. 귀여워. 행복하게 웃는다. 맞는 말이긴 하네. 기분 좋을 때, 장난을 많이 치는 거야. 그냥, 저는 기분이 좋을 때 웃기도 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말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저는 파란색. 저는 핑크색. 저는 무지개색. 나도 핑크색. 음, 여기 중에서 가장 유사한 건 무지개색인 것 같은데. 영어 선생님. 제가 아직까지 방황하고 있을 것 같다.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 자유로워. 나는 근데 슈아이 말 들어 방황하고 있었을 것 같아. 그치. 밤보다 낮이다. 낮보다 밤이다. 낮보다 밤이지. 낮보다 밤이다. 얘는 해 지면 뜨고 해 뜨면 자. 근데 그걸 싫어해. 근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거야. 맞는 것 같아. 마리클레르 9월호 화보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세븐틴도 많은 활동으로 찾아뵐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대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